앞치라 진짜 오케이 뛸 준비해야 돼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! 진짜 무사히 나온 길에 진짜 이렇게 잡혔어요 그래서 딱 벌렸어요 진짜 진짜 근데 여기 진짜 물 아니 위에도 물 관련한 거고 수영장 있고 무섭다고 하니까 무서운 건데 귀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 아 너 소름돋아 계속 나 진짜 좁아요 잠깐만 우리 비주얼 관리해야 돼 그러면 가자 선호야 땡을 쳐주자 선호야 너가 너 아무도 귀신이야 그럼 올라가 같이 가자 아 근데 형님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거리가 많으면 귀신을 저희 숙소까지 옮겨가잖아요 그럼 거의 끝나야겠어 아 여기로 가면 되겠네 여기 있어요 그래 괜찮다 느낌 어때? 도망갈 거라고 해서 미친다 진짜 야 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나 이거 안 놓은 게 있어 진짜 왜 그러세요? 사진이 찍혔다고요? 아 위험해 형 제가 거짓말 안 될 거 위험해요 안 될 거 같다 진짜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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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 민돌아 Grigans 지금 Bible 거기 없어! 아니 쟤 진짜... 아니 몇 차례 이상한 지금 상황이 생겼는데도 쟤는... 왜 그럴까? 야 선우야 나와! 선우야 같이 오라고! 아 미치겠다. 아 진짜... 아 근데 거기 없어요 쟤 진짜. 아니 죄송합니다. 뭐야? 오 씨 뭐야? 희승이 형 갔어요? 솔직히 이 정도는 돼야 뭔가 하고 뭘 했다고... 믿지 않을까요? 지금 잘 보는데 커지잖아요? 그럼 진짜 믿는 거 같아. 그럼... 이럴 때 또 안 커지겠지. 근데 또 방심할 때 꺼지겠지. 근데 제가 저기까지 끝까지 보태를 봤거든요? 거기 지하가 있었는데 그 지하가 좀 너무 세... 그러니까 거기가 좀... 그쵸? 제가 영상 찍... 이거 찍었는데... 깜짝이야. 내가 더 귀신 같은데? 지하가 있는데 여기는 진짜 가면 안 될 거 같은 느낌? 그래서 그냥 빨리 왔어. 이제 나도 믿을 거 같아. 빨리 어깨 털어야 돼. 어깨 털고... 안 믿으면 돼요. 이거는 뭐예요? 이거 뭐 비친 거 같은데? 이거. 아 근데 이게 중독성 있다. 그쵸? 네. 근데 여기 말고 또 가볼 수 없다. 이거 이렇게 하면... 아 안 돼요 저거.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없나? 아 나 원래 이런 거 좋아하는 타입 아닌데... 아 그래도 별거지 없는데... 아니 근데 아까 여기 귀신이 타지 않았나? 아 몰라. 그 느낌 아세요? 휴대폰 유리창에 제 프레시가 있잖아요. 프레시가 딱 비쳤는데 싹 느낌이 안 좋아졌어. 크... 이건 가야 돼. 이건 가야 돼. 저기 안이랑은 차원이 달랐어. 여기 가야 돼. 여기 가야 돼. 여기 가야 돼.